안녕하십니까. 난세를 살아가는 지혜의 소서를 말씀드리는 일강 황희창입니다. 어느덧 소서의 거의 끝부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 제6장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라는 것은 사람의 인륜지서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의당 사람이 밟아 나가야 되는 인지 소리. 의당 사람이라면 밟아 나가야 되는. 그래서 숙흥야매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앞서거니 뒷서거니 낮이 되면 낮대로 밤이 되면 밤대로의 그런 질서를 따라서 살 줄 아는 이것이 바로 인륜지서입니다. 사람이 지켜나가야 될 어떤 질서.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한 또 그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국장 패자 사객이 방장 망자 현선피. 그러니까 인재가 나라가 망할 것 같으면 인재가 벌써 떠나가고 나라가 부강해질 것 같으면 인재들이 모여온다는 거죠. 즉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그런데 그런 것과 같은 계속 유사한 이런 구절들이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박자 대물불산. 땅이 척박하면 큰 생산물을 낚이 열었고 땅이 척박하는데 거기서 무슨 좋은 물건이 나오겠습니까? 나라가 척박하면 좋은 인재가 나올 수가 없죠. 나라가 부강해질 수가 없죠. 그 다음 수천자 대워부류. 물이 얕으면 큰 물고기가 논일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물이 얕으면. 그러니까 애인심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을 널리 아끼는 마음이 깊어야 현인들도 보이는 거죠. 마음이 얇고 또 나라가 어떤 경제가 얇고 제도가 너무 얇고 어떤 깊지를 못하면 거기에 큰 인재들이나 어떤 그 사회 현상들이 큰 물고기와 같은 큰 소득, 큰 어떤 어떤 결실을 거두기가 어렵겠죠. 그 다음은 마찬가지로 수독자 대물불서, 민둥나무.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들이나 가지나 어떤 숲이 이렇게 좀 뭔가 나무 잎사귀나 이런 것들이 우거지지 않아 있으면 거기에 멀뚱멀뚱 새가 앉아 있겠어요? 그냥 표적이 되는데. 그러니까 큰 새가 머물질 못하죠. 큰 새가 어울릴만한 둥지나 어떤 큰 어떤 그 나뭇가지들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새들이 머무르지 못한다는 건 거의 민둥 나뭇가지, 어떤 민둥산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은 림소자 대수불거. 림소자. 그러니까 숲풀, 숲속에 숲풀이 팍 이렇게 다 아프리카처럼 우거져 있으면 맹수들이 거기에 머물 수가 있죠. 맹수들의 은식처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썰렁해요. 없어, 아무것도. 그러면 거기에 뭐 맹수들이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짐승이 머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자꾸 얘기를 말씀하시는 뜻은 다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발전하든 그 단체가 발전하든 개인의 삶이 발전하려면 거기에 맞는 어떤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상태가 돼야 그 상태에 맞는 것이 그릇이 커야 그릇에 맞는 일감이 오고 그런 일을 하는 마음가짐이야지만이 그런 쪽으로 또 가게 된다는 거겠죠. 그런 현인군자들을 만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겠죠. 그 다음 산초자붕 택만자일. 산이 경사지고 가파르면 무너지게 되는 거고 연못에 물이 가득하게 되면 넘치는 법이죠. 그러니까 이건 마찬가지죠. 경사진대예요. 아주 경사졌어. 경사졌다는 것은 뭔가 붕괴 위험이 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급격히 어떤 경사지는 그런 쪽으로 가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그렇죠.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금 급격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마약이나 이런 쪽 청소년들의 또 그거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급격한 완만한 연착륙이 아니라 이렇게 급격하거나 급격한 것들은 급격한 하락이나 급격한 상승은 그것이 어떤 나쁜 일이었을 때 예를 들면 출산율 급격히 하락.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사라질 판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미국의 예일대에서 무슨 연구 보고서에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 한국.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한국인데 그 사람들이 표현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원 이렇게 썼더라고요. 학원 이렇게.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또 집값도 너무 비싸. 그런데 근로나 자기의 자리는 불안해. 경기는. 이러면 넉넉한 집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빼고는 거의 집 사기 힘들고 아이들 키우느라 자기의 삶이 너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게 키운 아들, 딸이 자녀들이 또 취업이 잘 되냐. 그렇게 또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 자꾸 애는 더 안 낳게 되고 악순환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급격히 경사진 곳은 붕이다. 붕. 이게 붕괴된다. 그렇죠? 무너진다.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옥취석자맹. 이거는 옥을 버리고가 아니라 오탑니다. 버리고, 옥을 버리고. 기, 기옥. 옥은 버리고 돌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맹맹맹. 소경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볼 줄 모른다는 거죠. 보석인지 돌인지를 볼 줄 몰라. 그러면 뭡니까? 맹하다. 그러면 어떤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는 옥인 줄 알고 했는데 옥이 아니고 돌이네요. 돌.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 먼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길을 걷다가 내가 익숙해진 어떤 그런 게 아닌 바에는 굉장히 위험하죠. 사고 날 위험이 높죠. 다치거나 또 어떤 안전사고, 기타 이런 거 또 남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이런 어떤 국가의 사태 또는 단체의 어떤 그런 일들이 예상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이 보는 눈, 미래를 볼 줄 알아야겠지만 사람을 이렇게 볼 줄 아는 옥인지 돌인지. 그렇다고 돌이 나쁘다는 것도 꼭 아닌 거예요. 그 돌이 있어야 될 자리에는 돌이 가면 돼요. 우리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가 수많은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여러 가지의 장치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카메라도 엄청나게 많은 부품들이 조립이 돼 있는 거잖아요. 마치 제 몸을 이루고 있는 구성체처럼. 어느 하나 버릴 게 있나요? 없습니다. 단지 뭐냐. 옥이 가야 될 때는 옥과 같은 게 필요하고 돌이 필요할 때는 돌이 필요하죠. 그것을 볼 줄 아는 그런 시야, 그런 것은 어떤 뛰어난, 그 볼 줄 아는 시야를 가진 사람 덕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추진한다고 하면 상당히 앞을 볼 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덕이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양질, 호피자, 욕. 이거는 양의 기질인 자가 호랑이처럼 겉으로는 호랑이 가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피, 가죽피, 양질, 양의 질인데, 양과 같은 기질인데 호랑이 가죽을 덮어 쓰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호랑이인가요? 겉만 호랑이지, 겉만. 호랑이인 척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호랑이가 낫다, 양이 낫다가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돌이 겉에만 옥처럼 보인다고 내부는 돌인데 그건 돌이 아닌가요? 옥인 것처럼 하는 거죠. 또한 옥이 겉으로는 돌이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옥이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뭔가가 일치되고 또 자기가 양이면 양처럼 하면 돼요. 양이 못난 게 아니죠. 양은 양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인 사람이 호랑이인 척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갈 자리가 아니면 욕심을 내면 안 돼. 그렇죠? 내가 해야 될 일이면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면 협력하면 돼요. 호랑이의 도움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내가 그런 것처럼 행세하는 거. 그럼 어떻게 되냐? 욕되다는 겁니다. 욕되다. 욕하고 맹해진다는 겁니다. 소경같이 어두운 세상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욕된 일을 만든다는 거예요. 결과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면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면 돼. 그 공자님이신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할 줄 아는 거. 이건 내가 모르겠다.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다 존재하는 거니까.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양은 양대로의 다 기능이 다르고 자기의 삶이 다르죠. 그래서 양진호피자는 욕되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자꾸 호랑이인 척 하는 것은 언젠가 욕된 일을 만든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불거령자도 주불지시자 주불시지자입니다. 오타가 많이 나오는데요. 주불시지자 제가 여기다 쓰겠습니다. 주, 불, 시, 지, 자 이런 뜻이 이런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여기를 먼저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의불거령자도. 의불거령자도.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옷을 입고 어딘가를 막 걸어갈 때 발에 끌리는 옷이 있을 때 이걸 살짝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걸 들어주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의불. 옷을 입었는데 불, 불 하지 않는다. 거,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옷깃을. 그래서 그걸 들지 않으면 넘어지죠. 밟혀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입은 그 옷에 자기가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주불시지자는 달리는데, 달리는데 땅을 보지 않고 달려. 예를 들면 막 위만 보고 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넘어지죠. 왜냐하면 길이 어떤 길이 나올 줄 아냐고요. 막 빙판이 나와. 막 위를 보고 달리는데 빙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뭐 사고 나죠. 그러면 전, 넘어진다는 거죠. 이건 뭐냐. 주의하라는 거죠. 그리고 잘 주시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자신의 것도 잘 살피라는 거죠. 내가 지금 옷이 끌리는 옷을 입은 건지, 내 상태가 어떤지, 자기의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지, 그다음에 주변이죠. 주불시지는 앞에 땅을 보는 거니, 앞에 다가오는 땅을 보는 거니, 달리던 뭔가 자기가 옷을 입고 걷던 간에 행시를 함에 있어서 밖을 이렇게 상태를 살필 줄 알고 나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처신도 옷깃을 삭 들면서 걷듯이 뭔가 항상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에 어떤 준비하고 내다볼 줄 알고 그런 걸 살필 줄 아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예하고 안 예, 예를 행하는 데 있어서, 일련지설을 행하는 데서 왜 이게 필요할까요? 사고를 내기 때문입니다. 앞을 보지 않고 달려요. 앞을 본다는 건 뭡니까? 땅에, 땅이 있는데, 이렇게 땅이 있는데, 예를 들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땅이 이렇게 구부러졌거나, 기울었거나, 그러면 이 땅을 보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럼 땅을 볼 줄 아는 사람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옥인지 돌인지 볼 줄 알고 이런 것들, 볼 줄 아는 거, 양인지 호랑인지 이런 것을 자기 자신을 살필 줄 아는 거 이러면 자기가 하는 일이나 자기가 추진하는 일에 탈이 없겠죠. 그런 걸 어떤 비유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주약자 옥괴, 보약자 국경, 기둥이 약하면 집이 무너지고 나라를 도울 대들보들, 이런 대들보들이 약하면 나라가 기울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집이 있는데 집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이잖아요. 칸막이를 해서 이렇게 만들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려면 기둥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둥이 집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기울었어. 기울다 보면 이쪽에 힘 받죠? 무너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너진다. 집이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땅하고 같이 팍 아래로 내려오겠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나라에도 나라를 받치고 있는,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이 있어요. 우리가 메스컴이나 이렇게 보면, 예전의 역사를 보면 임진왜란이 났어요. 나라가 기울어질 판이야. 그런데 이걸 다 떠받친 사람이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이죠. 나라의 기둥이었죠. 나라를 든든히 떠받쳤죠. 안간힘을 쓰면서 그 기둥 역할을 했죠. 무너지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떠받들었죠. 이렇게 지탱했죠. 다시 이렇게 세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항상 나라를 떠받치는 그런 대들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들보들이 하나둘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폭삭 내려앉는 거죠. 집과 나라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머무는 공간이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다 어떤 집을 짓고 사는 거니까 어떤 지구라는 큰 집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들보가 무너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경계하는 그런 글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족한상심 인원상국이다. 발이 차면 심장이 상한 것이고 백성들 원하는 나라가 상한 것이다. 백성들의 원한이 생기는 것은 나라가 곧 상해지는 거다. 또한 산장붕자 하선유 산이 붕괴되려면 아래가 무너지는 거다. 아래가 먼저 무너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국장세자 임선패 나라가 세해지려면 백성들 산부터 피폐해지는 것이다. 이거는 보시면 우리가 아래가 먼저 무너진다는 거죠. 이게 다 공통된 얘기가 백성들이 먼저 피폐해진다는 거죠. 삶이 삶이 피폐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산이 무너지려면 아래가 먼저 무너진다는 거죠. 그리고 나라가 힘들어지면 백성들 먼저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진다는 거죠. 피폐해진다. 삶이 무너진다는 거죠. 백성들부터. 그렇다면 또 족한 상심, 족한, 족. 발이 차면, 발이 차가워지면 심장이 약하다는 걸 알으라는 거죠. 심장이 약하다는 거. 그래서 이 엄지발가락과 이 나머지 발,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여기에 이렇게 발이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 엄지발가락과 이 엄지발가락과 이 사이에 여기가 이렇게 눌러보면 거기가 아주 맥박이 탁탁 힘 있게 뛰면은 심장이 튼튼하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맥이 좀 약하면 어떤 거 약간 심혈관 또 이렇게 중풍 내지는 심혈관 쪽에 아무튼 조금 기능이 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발이 차면 심장이 좀 약하다는 걸 알 수 있듯이 백성들이 원안이 차면 이 백성들의 원안이나 발이 찬 것과 같은 거죠.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백성들은 뭡니까? 이 사람 몸으로 봤을 때 저 아래에 이 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래로 이제 비유를 했을 때 위에는 뭐 지도자들이라고 봤을 때 정치라고 봤을 때 백성들이 차가워지면 차고 시리고 썩어가고 점점점 현액순환이 안 돼서 이렇게 된다면 그것이 백성들의 원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원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상해지냐? 나라가 상해지는 거죠. 나라가 간단하게 지금 발과 사람으로 비유를 했지만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이거는 일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체 한 몸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뜻은 이게 한 몸이기 때문이죠. 따로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한 몸이라는 거죠. 한 몸 그러니까 이쪽이 아프면 결과적으로 돌고 돌아서 나도 아파요. 그럼 이건 뭐예요? 나라인데 나라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백성들인데 백성들이 차가워 그럼 어떻게 돼요? 나라가 상해지는 거죠. 그렇죠? 또 무너지게 되는데 아래부터 무너진다. 그렇죠? 산이 무너지면 아래부터 이렇게 푹푹푹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진다. 이렇게 피폐해진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럴까요? 일체이기 때문에. 일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지가 펼쳐지고 펼쳐지고 펼쳐진들 하나에 하나 하나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인곤국장 그 저번 말씀드렸었죠. 뿌리 뿌리가 썩으면 근고 근고지휘라 그러니까 뿌리가 썩어가고 말라 비틀어지면 가지가 마찬가지로 썩어들어가고 말라지는 것과 같이 일체라는 거죠. 일체 그런데 시간만 조금 걸릴 뿐이지 이거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냥 일체라는 겁니다. 일체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는 거나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나 다 한 몸이죠. 다 떨어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잘못되면 나도 잘못되는 거고 여기가 잘못되도 여기가 문제 여기가 잘못되도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체다. 그래서 발이 차면 심장이 상하듯 백성들의 원망 원망심 원한이 쌓이면 곧 나라를 상하게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장 나라가 장차 쇄해지게 되면 쇄해지면 백성들이 먼저 피폐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지나가는데 어떤 길에 이런 상점들 상가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 닫았어. 문 닫았어. 여기도 문 닫았어. 여기도 문 닫았어. 이렇게 길을 가는데 점점 이렇게 패. 이렇게 문 닫는 게 문 닫는 게 자꾸 패해지는 게 피폐해지는 게 자꾸 눈에 보인다. 그럼 그게 뭡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다? 쇄해지고 있다. 쇄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가는데 간판들이 다 하나 둘씩 꺼져. 그리고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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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나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 이거 심각하구나. 나라가 새해지고 있구나.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